베스트 콘서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베스트 콘서트에는 멋있는 코너들이 많죠? 자, 첫 번째로는요. 베스트 콘서트에서 기대하고 있는 시인 가수 코너입니다. 오늘 첫 번째 모실 가수는요. 오, 아이돌 출신으로요. 꼬미남입니다. 이렇게 예쁜 남자 또 처음 봐요. 진형 씨 준비하고 있고요. 회사를 겨냥하는 CEO 출신이라고 합니다. 구수한 창법의 이진옥 씨도 준비하고 계시고요. 자, 옛띠고 가녀린 느낌이지만 기대되는 시인입니다. 한다정 씨 기다리고 있고요. 걸쭉한 음색의 보혁 씨 그리고 영화배우 출신 가수라고 합니다. 태지 씨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. 박수로 초대하죠. 그대 왜 가려 하셨나요? 그대 왜 가려 하셨나요? 우리 함께한 시간 모두가 저 바람에 흩날리네요. 그댄 왜 떠나신 걸까요 그댄 내 말 좀 들어봐요 사랑은 영영 이렇게 저 바람에 실려가네요 눈물의 천거상 위에 나 홀로 이별을 앓고 그댄 변대 연출년 차만 하염없이 기다리네 그댄 왜 거리를 아시나요 그댄 날 잊으신 걸까요 우리 함께한 시간 모두가 저 바람에 흩날리네요 그댄 날 잊으신 걸까요 그댄 날 잊으신 걸까요 눈물의 천거상 위에 나 홀로 이별을 앓고 그대가 내려주려 참아 하염없이 기다리네 그댄 왜 거리를 아시나요 그댄 날 잊으신 걸까요 우리 함께한 시간 모두가 저 바람에 흩날리네요 우리 함께한 시간 모두가 저 바람에 흩날리네요 저 바람에 흩날리네요 그댄 날 잊으신 걸까요 그댄 날 잊으신 걸까요 그댄 날 잊으신 걸까요